노란불 노란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. 그런데 저 앞에 노란불이 한 10m 15m 앞에서 그럴 때 멈추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. 그냥 달려가요. 달려가다 보면 중간에 신호가 바뀝니다. 그런데 저 맞은편에서는 노란불 켜지면 이제 출발해야지. 붕 붕 하다가 한 1 2초 지나면 딱 출발해요. 그래서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어두운 밤에 정상자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. 저 앞에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었죠? 네. 그러다가 부딪혔습니다. 나는 요즘 교차로의 신호등이 직진 다음에 좌회전이 보통이죠.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좌회전 후 직진도 있어요. 대체로 한 10군데 중에 한 8군데 정도는 직진 다음에 좌회전. 또 어떤 데는 좌회전 다음 직진. 그게 헷갈립니다. 내가 평소에 습관대로 가다 보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예측 출발 금지 이런 게 써 있잖아요. 노란불에는 예고 신호가 아니에요. 준비 신호가 아니고요. 노란불일 때는 그 옆에 무슨 불이 켜져 있다? 빨간불. 노란불.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는 빨간불과 노란불이 같이 들어오죠. 또 저쪽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왔다가 녹색불이 들어왔다가 노란불이 들어왔다가 빨간불이 바뀌는데요. 나는 직진해서 막 파란불이었어요. 녹색불이었어요. 그래서 달리는데 중간에 노란불로 바뀌었어요. 그랬을 때 멈추지 않고 들어왔고 한쪽에서는 아직 자기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예측 출발하고 그러다 꽝 부딪혔을 때.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? 좌회전. 역시 앞줄에 앉으신 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. 좌회전. 보통 그럴 때 보험회사에서는 둘 다 잘못했다. 둘 다 신호위반이다. 똑같다고 합니다. 교통사고에서 제일 나쁜 게 제일 나쁜 게 못 본 거. 운전할 때요.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보는 겁니다. 잘 보면 사고 안 나요. 그런데 잘 봤는데도 못 피할 수가 있어요. 왜? 앞차가 앞차랑 너무 가까이 있어서. 그럼 그 차가 수용 걸 봤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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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못 쓰는 거.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.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는데도 못 쓰고 들이받는 경우가 있어요. 왜? 빨라서. 그래서 앞을 잘 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고 그리고 과속하지 말기 중요한데요. 아까 말씀하신 거. 나는 노란불이 켜졌을 때 녹색 신호 다음에 노란불에서 가고 그냥 나 괜찮겠지? 하고 가는데 저쪽에서 노란불에 좌회전하다 사고 났을 때는 나는 무슨 불의 연장이냐 하면 녹색 신호의 연장이고요. 상대표는 빨간 신호일 때 들어온 거잖아요. 그렇죠? 따라서 둘 다 신호위반이지만 상대표는 더 많이 잘못했고 그런 경우에 미리 좌회전한 차가 70, 노란불에 직진한 차가 30이라는 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인정해제 1-3차 한- womb 1인 3 아멘